기상캐스터 배혜지 자랑할 만한 건 없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와 파속채소연구소 등 국가연구소를 지역에 유치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권리 공모에 영암군이 선정된 것도 마한의 중심이 영암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한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KTX 무한국제공항 경유 및 할주로 연장 사업이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순항 중인데 목표 연도 내에 준공해서 서남북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말로만 식량 안보를 말하는 등 인식 부재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혼법 제123조 제4항이 명시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민 이익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의 척구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양국관리법 수정안조차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법률 시행을 저지할 만큼 식량 안보에 대한 정부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합니다. 가격 폭락으로부터 쌀 산업을 지키기에 제한된 양국관리법조차 거부하는 정부라면 식량 안보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따른 광주군공항 무한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전한다고 해서 소음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 현대전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군공항끼리의 기능성 통합 방식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의견 제시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의 내용은 저는 설득력이 없고 또 주민 투표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무한이 지역구신데요. 이 연장선선에서 광주군공항 이전과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특히 광주공항을 무한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최상의 항공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약속도 국가계획도 따르지 않는 광주시와 전남도도 책임해서 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앞으로 의정활동계획이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2018년 7월 13일 국회 첫 등원 인사에서 저는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기후식량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에는 대봉감 가수저온 피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미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등 실외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의 일정활동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